안녕하세요 오늘은 갤럭시 노트7 방수 기능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 돼서 노트7에서는 S펜으로 글씨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과연 잘 되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출시되었던 갤럭시 S7 엣지 S7과 같이 물속에 넣어놔도 물이 들어가지 않고 사용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S펜으로 글씨, 펜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물속에서 S펜을 실행해서 노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, 글씨가 매우 잘 써집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보면 터치는 난리가 났는데 S펜으로 글씨 쓰는 거는 상당히 잘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뭐 버벅임도 없고 화면 떨림이나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일반 외부에서 글씨 쓰는 것처럼 물속에서도 너무 잘 됩니다 최고인데요 그러면 뭐 다른 기능도 작동이 되는지 한번 인터넷 같은 거를 한번 해볼까요 와이파이가 연결된 상태인데요 일단 와이파이가 연결된 상태인데요 음... 네, 물속이라서 와이파이가 잘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되긴 됩니다 네, 문제없이 되고 있어요 네, 문제없이 되고 있어요 네, 굉장히 잘 됩니다 전에 갤럭시 S7 엣지는 물속에서 터치를 하려고 하면 오작동이 많이 났었어요 근데 노트7은 이 S펜을 활용을 하니까 물속에서 뭐 인터넷을 할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아주 문제없이 잘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, 글씨도 잘 써지고 인터넷도 잘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... 감사합니다.